오늘 먹을 것은 장반짜장 2인분인데 와 아주 짜장이 와 아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맛있게 먹을게 소스에 두꺼기로 썰어 먹어주면 그리고 하아뉴양붕 그리고 ack진에 오적는 양파 맛있다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맛있겠다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식사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네 네 맞아요 맛있네 맛있네 음 이거 안할랬는데 쌀밥에 그냥 쌀밥에 쌀밥에 먹었네 아 씨발 양이 별로 없네 싸서 먹을게요 싸서 이게 더 맛있지 아 뭐야 양파 이거 이거 근데 식사 같아요 식사 식사 식사리 근데 쟁반짜장하고 뭐야 그 간짜장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난 솔직하게 다 맛있다 중간장 간짜장 간짜장 안 매워요 이건 안 매워 싫어 이거 맛있겠다 알달이 뭐야 아 이거 이거 이 소스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야? 기다려봐 지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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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냉동실에 있던거 근데 먹방 하기 전에 10분 전에 여놨거든 양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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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짜장을 양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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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김치 한개 안 걸려요 다음달이야 안걸려 김치 그렇대 으음 제맛이네 기다려봐 미안해 지금 마지막까지 있어 어? 나 이거 밥 안 비벼 먹어 나 먹는 방법 알려줄게 나 이거 밥 안 비벼 먹어 날라 나 진짜 밥 안 비벼 먹어 날라 으어어어어어억 으어어억 나는 이거 밥 볶아먹는게 싫어해 먹는데는 흐름이 끊기면 안돼 이 상태에서 팀 먹고 먹었어 밥을 먹어 음 음 아주 좋아요 음 음 이런게 좀 안되나 일단 반포기야 반포기 işte 음 고기도 그래 흐름이 끊기면 안돼 뷰저 님들 아 쓰읍 쓸ý 이거 쩌 쩌 쩌 쩌 쩌 흰... 흰... 이건 정말... 응? 흰... 흡... 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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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? 하도 돼요? 밥을요 밥을요 이거를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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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하나 둘 셋 와 소화 다 됐어 먹어 먹어 또 먹어 맛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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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맛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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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네 맛있냐 불짜장이 맵나요? 1kg 2만원 배분다 이것만 먹을게요 아 너무 큰데 작아 보이죠? 개쵸 개쵸 이거 음 진짜 맛있어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거 음 fort 하나 둘 둘 둘 셋 넷 넷 넷 셋 넷